지난 2월 KNN은 해외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한 신종 주식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5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역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가장 A씨가 숨진 건 지난 7일. 지난해 말 해외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한 신종 주식 리딩방 사기로 전재산을 잃고 난 뒤였습니다. A씨는 본인과 지인 돈을 합쳐 2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A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사기를 벌인 일당들에게 읍소했습니다. 사회분을 알면서도 채팅을 계속했어요 사회분한테.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내가 친구한테 투자해라 했는데 네가 출금하는 거를 해줘야 친구가 믿고 투자를 해준대. 하지만 일당은 오히려 출금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사기 일당을 경찰에 고소하고 피해 구제를 기대했지만 복잡한 절차에 피해 금액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사기 일당의 자금을 추적했지만 계좌 하나의 영장을 받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결국 4차례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미 돈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에 돈을 묶어놔야 하는데 오히려 돈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영장 없이도 곧바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는데 반해 리딩 사기는 그렇지 못해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신종금융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 진흥화되는 현실에 반해 계좌 지급 정지와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법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2년째 지지부진한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도서관과 식당은 물론 매점조차 없는 대학이 부산에 있습니다. 최근 KNN이 연속 보도한 전공을 무시한 채 교수들을 무더기로 다른 학과로 발령낸 바로 그 대학인데요. 비리 등으로 직을 내려놓았던 총장의 복귀의 즈음에 벌어진 한 대학의 민낯을 김건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부산의 한 전문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도서관 건물은 굳게 닫혔습니다. 대신 사용하지 않는 다른 건물 강의실 곳곳에 책무덤이 생겼습니다.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어야 할 책 수천 권이 갈 곳을 잃은 시세입니다. 회관 강의실에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수업을 기다립니다. 대학 측이 사전 협의도 없이 책걸상을 옮겨버려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오가 조금 넘은 점심시간입니다. 연회대학 같으면 학생들이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시간인데요. 하지만 이 학교에는 학생식당이 없습니다. 원래 식당이 있던 곳은 이렇게 조리실습실과 옆으로 보시면 연회장 형태로 모두 바뀌어버렸습니다. 식당이 없다 보니 정부 지원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도 고작 삼각김밥 등이 제공될 뿐입니다. 매점도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유일하게 음식이나 물건을 살 수 있었던 편의점도 최근 없어졌습니다. 학사 행정 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객과 학생 200여 명이 다니는 건물에 직원은 고사하고 계약직 조교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는 조교 선생님이 없어서 공지사항 같은 게 오는 거나 그런 것도 못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이 전임 교수는 물론 행정직원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 탓입니다. 특히 새 총장 취임 전후로 휴직자와 퇴사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교 설립자 2세이자 이사장 출신의 현 총장은 5년 전 교육부 감사 결과 각종 비리 혐의로 파면당했다 최근 3월 다시 복귀했습니다. 15일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 말고도 노동부에 민원 넣으신 분도 계시고. 이에 대해 대학 측은 3천 명에 달하던 재학생 수가 1,700명으로 줄이면서 학교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 해명했습니다. 또 도서관은 재계관을 검토하고 있고 코로나 때 문을 닫은 학생식당은 식수인원 부족으로 운영업체가 나서지 않아 운영을 접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2018년 기준 해당 대학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1,200억 원대. 하지만 대학의 재단 전입금은 지난 21년도 1억 2,500만 원, 22년도엔 3,500만 원이었습니다. KNN 김관영입니다.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태국 경찰이 이번 사건이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계좌 송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 모 씨는 영장실실 심사에 앞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 안 합니까? 제가 시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여튼 희망하세요. 하지만 태국 경찰은 계획범죄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태국 수도경찰국이 피의자들과 피해자 A 씨가 전부터 알던 사이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들은 A 씨를 방콕의 한 술집에서 만나 수면제를 먹여 차에 태운 뒤 A 씨가 깨어나자 집단 폭행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피의자 두 명과 아직 도주 중인 용의자 김 모 씨 아내의 진술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태국 매체는 전했습니다. 범행 뒤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 경찰은 태국 경찰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언론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3명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가운데 양국 경찰은 도주 중인 1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K&N 최한솔입니다.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에 참여할 지역업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부울경 참여업체가 기존 3곳에서 20배 이상 늘게 된 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에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전망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비가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부울경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300억 원 이상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입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사금액 10조 5천억 원의 지분율인 5%, 즉 시공능력평가 5,250억 원 이상 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울경 업체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기존 3곳에서 68곳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도급 업체 지역기업 참여,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도 공고조항으로 포함됐습니다. 당초 지역단일공사에 적용 사례가 없었다던 정부는 부산시의 끈질긴 노력에 우대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지역단일공사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게 중앙부처의 입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끈질기게 기재부 및 국토부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하였고... 건설업계는 의무조항이 아닌 우대조항인 점은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발주될 신공항 접근도로라든지 접근철도 건설사업이 발주 자체를 부산시에서 부산시로 이관을 해서 부산시가 직접 발주를 하면... 올해 1월에서 서물 부산경남의 주택착공은 지난해보다 각각 81.6%, 59.6% 감소했을 정도로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 이번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침체된 지역건설업체의 타겟 체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창원 SBRT 1단계 사업 구간이 임시 개통돼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출근길 첫날 버스 이용객과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기대와 우려는 엇갈렸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창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원의대로 중앙선을 따라 조성된 버스 전용 차로를 시내버스가 시원하게 달립니다. 새 단장을 한 버스 정류장은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폰 충전 시설을 갖췄습니다. 대로변 중앙의 정류장이 낯설지만 버스 이용객들은 불편보다는 새로운 교통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SBRT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첫 출근길, 일반 차로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편도 3, 4차선이었던 도로가 2차선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배, 3배? 하다가 너무 밀려가지고 신경질러 죽겠어요. 차선도 좁아주고 줄어들고 그랬어요. 다시 원산 복구하기를 원해요. 창원 원의대로 SBRT는 의창구 도계광장에서 성산구 가음정 사거리까지 9.3km 구간에서 임시 개통됐습니다. 일부 정류장은 버스 출입구와 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노선 버스만 다닐 수 있지만 일반 관광버스도 눈에 띕니다. 개통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창원시는 중앙정류장과 횡단보도 등에 안내 인원 12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초기에는 다소 불편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교통체계가 확립되고 시민들의 운행에 익숙한 상황까지 진행이 된다면... 창원시는 임시 개통 기간 동안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확인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김동헌입니다. 부산의 중소·중견 조선사는 전국의 21%를 차지하며 전남과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데요. 하지만 도심과 밀접해 있는 조선사들이 많은 만큼 땅값 상승과 더불어 공유수면 점사용료까지 치솟으면서 일부 기업은 업종까지 바꾸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부산의 HJ중공업은 인근 지역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중형 조선소지만 경남과 울산 3대 대형 조선소들과 비교하면 공시지가가 7배나 높아 그만큼 공유수면 점 사용료도 높습니다. 조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사용해야 되는 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 있는 조선소들이 대부분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사의 개별 공시지가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부산은 지난 10년 사이 상승률이 144%에서 177%에 이릅니다. 경남 울산 3대 대형 조선사 150%대에 비해 높습니다. 개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전남에 비해 무려 14배가 높습니다.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에서는 지역 업체들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비용 부담을 견디다 못해 아예 업종을 바꾸기로 한 업체도 있습니다. 3억을 내면서 40억을 매출을 내는 수리 조선 가지고 먹고 살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종을 변환할 계획이고 불합리성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에 대한 어떤 용력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차일 피해 미뤄진 만큼 근거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 관리법에 감면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감면 조항에 지역의 중소, 중견, 조선소만이라도 일정 부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자는 게 이번 요구사항입니다. 또 조선업 상생 발전을 위해 16개 기관이 모여 민간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부산 지역 조선업 경쟁력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NN 윤해림입니다. 부산 연재경찰서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또 다른 유튜버 50대 A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 B씨가 A씨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범행 이후 차량으로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4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1, 2호기의 폐쇄가 확정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발전 HPS 지부가 오늘 한국남부발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를 정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돼 1만 5천 명 정도가 고용불안에 내몰리는데도 원청인 한국남부발전과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번 달 말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진주시,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진주시는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포럼과 국제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창업주들을 배출한 진주 옛 지수초는 K기업가정신교육센터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 기업인 2천여 명을 교육했습니다. 최근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부산 버스업계를 위한 대규모 채용설명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업체 90여 개가 참가해 구인 부직자만남회장을 마련해 채용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는 거센 돌풍이 휘몰아쳤는데요. 부산과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은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다만 낮이 되면 다소 덥겠는데요. 부산의 한낮기온은 24도, 밀양은 28도로 평년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쾌청하겠습니다. 공기질은 무난하겠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진주의 아침기온은 9도, 거창은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기온은 진주가 26도, 합천 2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아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창원의 아침기온은 13도, 하만은 9도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5도, 창령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양산의 한낮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풍랑경보가 발효된 동해상은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낮 동안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